걔네. 손 조심하세요. 다 몰아먹고. 그래,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데. 자, 여기 유돌유돌 팀입니다, 여기. 이거 아주 뭐. 이거 제육인가 본데, 아주. 어우, 먹음직스럽다. 먹음직스러운데. 이거 찔기면 안 되는데, 찔기면 안 되는데. 맛있나요? 괜찮아요? 돼지고기 냄새 잡아야 되겠다. 아, 이거 잡내가 나면 결정적이죠. 자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잡내도 안 잡고 지금. 잠깐만요. 아, 이거 제가. 잡내가 나는 모양이다. 아, 잡내요. 아, 이거 잡아야죠. 진짜요? 돼지고기 냄새가. 돼지고기 냄새가 많이 난다. 많이 나요. 아, 그래요? 단맛이 많으니까 돼지고기 잡내가 확 올라온다. 아, 이거 결정적입니다. 이거 잡내를 못 잡으면. 어떻게 해야 되지? 돼지고기 잡내? 잡내가 어떤 느낌이지? 어떤 냄새지? 그걸 모르겠으니까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. 돼지 잡내가 난다니. 청주를 넣었는데. 소금, 조금이 얼마나 할까요? 그냥 믿고 가. 이거지? 이거 매운 거지? 이거 매운 거예요. 이거는 안 매운 거. 됐어, 칼칼한 거다. 됐어. 너무 말난 거 아니죠, 저희? 괜찮아요? 저는 선배님 믿어요. 야, 마늘 줘봐, 마늘. 무조건 마늘이야. 뭐지? 이게 소금인가 설탕인가? 모르겠으면 마늘이요. 마늘이요? 아, 큰일 났다. 마늘 맛이 나. 그냥 마늘인데? 선배님. 어? 이게 뭐냐? 저 처음 먹어보는 맛이. 이게 뭔 맛이지?